탈북민들을 소재로 웹툰을 제작한 인기배우 유지태씨가 있죠? 유씨가 김용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영어로 6분간 연설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태씨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지능재단이 2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국제대화의 날 행사에 참석했어요. 영어로 연설했는데 자격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지태 개념 배우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배우인데요. 통일부의 북한 인권 홍보대사입니다. 정말 북한 인권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한때는 또 인권이 묻혔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통일부가 미국 민주주의지능재단과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국제대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통일부 북한 인권 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씨가 6분간 영어 연설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유지태씨는 전에 저희 정책인 이슈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직접 제작한 웹툰이 있어요. 안가이. 북한 말입니다. 안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함경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대요. 그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탈북한 여성들의 비참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국에 소금을 네, hardship.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참하다. 유지태 씨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대목에서였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hope our actions can heal the painful wounds of North Korean residents who are neglected by their own country. I urge you to extend your hands to the darkest places. 네, 역시 배우답습니다. 멈출 때는 멈추고 약간 잠긴 목소리로 또 이렇게 호소를 해서 현장에서 아주 큰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유지태 씨는 유명한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23일에 영어 연설을 했어요. 네, 미국 시간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CSIS라고 하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게 조지타운 대 부살 연구소인데 이게 미국의 정책에, 대외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소예요. 그런데 유지태 씨가 여기서 또 영어 연설을 한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그냥 유지태 씨가 홍보대사로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카이라는 웹툰을 작가로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탈북민 그리고 탈북 여성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 그리고 강제 북충되는 상황까지 본인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게 되면 이게 미국 정책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개념 배우라는 표현을 아까 배종찬 소장이 쓰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배우가 미국, 유럽에는 참 많습니다. 참여도 하고 목소리를 냅니다. 함께 간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탈북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symbol of freedom and human right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ill continue unwavering support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 ask for unwavering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U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until the day North Korean residents can freely dream and achieve their aspiration in a land of freedom and human rights. 네. 두 분 다 영어로 저렇게 유창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을 도와달라고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영어 연설도 했고요. 미국 국무부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과 만나서 80여 분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 미국 정부에 전달한 셈이 되는데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을 좀 조속히 송환해달라. 이 부분도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선교사분들입니다. 북한의 요청의 전도를 위해서 가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김정욱, 김국희, 최충길.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들을 억류를 하고 노동교화형을 형을 했습니다. 국가전보근모죄, 간첩죄를 씌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기준인 거죠. 2016년에 억류된 탈북맨 3명은 범죄의 혐의인데 형벌 자체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자기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비정상적 기준이 적용됐는데 이 말씀 꼭 드려주신 분이 유지태 배우의 존재가 중요한 게 미국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봤다라고 하는 영화 올드보이의 주연배우입니다. 그렇죠. 최민숙 배우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미국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드보이는 미국의 배우나 감독들이 한국 영화 뭐 보셨어요? 할 때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오드 кр يوم 인 demonstrates false nel performances 127 00 6000 13 00 00 0 00 00 00